여러분 자 우리 한발만 뒤로 갈까요? 한발만 뒤로 자 밀착해서 이쪽으로 한발 이쪽으로 한발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?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핫할까요 핫팀 보라추부터 드릴게요 보라추 자 보라추부터 드릴게요 보라추 자 우리 꽃밥치로 할까요 꽃밥치 봐봐 자 유닛스 포인트 한번 동작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번 자 우리 청순한 코스 하나 하세요 청순 우리 귀여운 코스 하나 하세요 귀여운 코스 귀여워 자 우리 고양이기가 진짜 고양이기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안녕 일리 안녕 여기요 인사 좀 해주세요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안녕